군산형 일자리가 지역 일자리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.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포럼을 열고 지역 주력산업 붕괴 속에 산업구조 체질 개선과 혁신을 도모했다며 군산시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. 전국 네 번째 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관련 5개 업체가 5,100여 개업원을 투자해 24만 대의 전기차 생산과 1,700여 명의 고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